그냥 하마가 네 수영을 하고 있다가 딱 닿는데 기분 나빠 넌 왜 이렇게 운거에요? What's up guys? Did you miss me? Not here? This is Maras chicken, highbap Northan gold, oatmeal and berry blue 70g 상했네 식단 잘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예? 이제 항상 위로 올리면서 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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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이거 아저씨 애기에요?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거 다칠까봐 어떻게 해 야야야 너 이거 아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야 진짜 안돼 여기 오면 안돼 여기 오면 안돼 여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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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닦으세요 닦으세요 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미치겠는데요 네? 미치요? 아니 밖이 말고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이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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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잡았다 아유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어 아유 잘하지 아유 잘하지 아유 잘하지 조지 조지 아유 잘하지 이거 옷으로 해야 돼 옷으로 배치해 다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아유 잘하지 네 아이고 잘가 근데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잘가 잘가 자 계산하오면 살겠지 오늘 만약 디퍼런스 기아가 이기게 된다면 제가 오늘 38위에서 프론트 더블 바이셉으로 기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징크스가 진짜 퀄리티가 좋구나 사실 징크스에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보니까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얼마에요? 야 이게 진짜 남자가 어쩔 수 없나보다 리듬 일라오이는 없는가요? 여기 일라오이는 아무것도 없나요 어떤 상품도 없어요? 그린티 아 제티어요? 저 플래티너 이 바위계 바위계 싸움 안오면 던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계 싸움은 꼭 합류하십시오 디퍼런스 기아 하나 둘 셋 이만희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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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마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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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마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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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뿜 뿜뿜 내 가슴 뛰네 글은 나이게 붕붕붕 글은 나이게 붕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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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인데 요즘 F가 너무 나대 냉정하게 T로서 말씀해 줄게요 요즘 뭐 너 T야 유행이고 T의 유형 이러면서 뭐 T랑 F랑 싸우고 나서 F는 울고 있고 T는 막 딥이 자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쿨하게 해결하셔야 이 얘깁니다 저 솔직히 T에요 U가 T든 F든 A B C D든 B R 평 Q Q Q Q W든 나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F가 자꾸 T를 건든다는 얘기죠 F가 공감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본인 슬픈 거 공감해 달라 본인 화난 거 공감해 달라 근데 우리 T는 왜 공감 안 해줘 아 T는 저런 거구나 왜 공감 안 해주냐고 우리가 그런 걸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거 냉정한 거 이런 것들을 공감을 못하고 공감해달라고 왜 공론화 시키냐고요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이걸 누군가 싸잡아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쿨하게 넘어갑시다 F는 F대로 우세요 T는 T대로 해결책을 할게요 꼭! 영화 같은 데서 F때문에 맨날 주인공이 죽고 배드엔딩이야 예를 들어서 텍사스 뭐 톱 사건 이런 것도 주인공이 만약에 만약에 범인이 죽었잖아요 막 이렇게 강 같은 데 쑤욱 빠지거나 아니면 범인이 푹 쓰러져요 그럼 가가지고 죽었나? 하고서 평안하게 뭐 팍송드리고 운전하다 갑자기 뒤에서 깡! 깡! T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에 빠지든 총에 맞든 일단 가봐요 야 그거 줘봐 그거 줘봐 이거 줘봐 죽었나? 이거 좀 힘주기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 근데 F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F는 냉정하지 못해요 봐봐 저희는 죽었잖아 그럼 여기 막 죽이러 와 Let's go Let's go Stop Stop 얼마나 불쌍해 Stop It's over Let's go Let's go 바로 머리채 잡아당긴 다음에 Bad ending입니다 저희 T 건들면요 다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형 하마가 덤비면 어떻게 방어해야해 저는 전문적으로 야생동물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Discovery Channel과 Neo Geographic이랑 라이온킹 등등 동물 나오는 건 죄다 봤습니다 근데 하마 같은 경우에는 초식 동물에서도 성질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마가 네 수영을 하고 있다가 딱 닿는데 기분 나빠 그럼 이렇게 온 거예요 하마 물리면 그냥 하마는 이렇게 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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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 산책하는데 갑자기 하마가 와 하마가 덤벼든다 잘 덮으세요 한 손은 위 립 한 손은 아래 립 막아 막아요 잡아 위 아래가 아 덤벼 그럼 내가 다물어 똑같이 다물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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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베세드잖아요 에 지금 이거 웨이드만 입고 다니고 생활하고 운동하거든요 특히 운동할 때 많이 입는데 진짜로 너무 추천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합니다 제가 이거 매일 새 옷 아니거든요 헌 옷이야 예전부터 입었던 거예요 저는 옷 같은 것도 그냥 다 구겨 박살 내가 사는 삶 알잖아요 내 삶의 방식 알죠 근데 이거 빠르면 그냥 새우처럼 돼 원단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내가 회사한테 연락해서 그냥 입혀보자 진짜 제가 추진한 이벤트입니다 일단 입혀보자 아직 모르니까 입혀만 보자 제가 일단 만원 할인 코드까지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만을 위한 또 적립 코드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광고도 아니야 진짜 그냥 입어보려고 내가 하는 거요 그냥 한번 입어보세요 전 자신 있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안 나는 선에서 다 입혀보자 라는 마인드로 여름에 초박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웨이든에서도 우리 쇼미더바디 후원도 해주고 이래서 제가 좀 많이 예 잘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하 입어보세요 제발 제가 싹싹 빌게요 여기가 정립금은 선착순이니까 많은 분들 구매해 주시고 진짜 한번 속아타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자신 있어서 그래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guys and watch out for the hippo and he's like a villain he's crazy all right do this all right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Mattia?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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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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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를 기다려 나는 너를 쫓아가 너는 나를 좋아해 하지만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붐붐붐붐 미사일 날려 이제부터 붐붐붐 내려놔라 붐붐붐붐 딴딴따라 붐붐붐붐 저기도 터져 이제부터 붐붐붐 이제부터 붐붐붐 나는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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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